의왕 하하, 너무 근육질이라 부담스럽네. 혹시 주변에 괜찮은 모델이 있어? 괜찮은 모델? 퓨야! 예에에에에에! 어? 인체 드로잉 모델? 그거 재밌겠는데 할래? 좋아!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! 새로운 모델을 소개할게! 특별히 나비와 환생을 주제로 준비해왔다네! 짜잔! 오… 그게 뭐야! 다들 잘 그렸을려나? 어디 한번 볼까? 이럴 수가! 처절하게 치성화된 인간의 육체! 실력들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니! 앨리스, 대체 혼자서 뭘 그린 거니? 알 수 없는 느낌 짱! 아! 어? 아, 왜 그래? 며칠간 알바를 대신해 주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다는 내 알바 아니지 거절할 수 없는 차를 하겠다는 뭔데? 피규어웡 김피규어가 만든 썬더 히어로즈 12인치 한정판 피규어 무슨 알바야? 뭘 멍하니 서있어? 지금 주방 바쁘니까 빨리 가봐 으아이 음 이걸 일일이 손으로 닦아? 무식한 방법이군 접시 닦기 머신을 만드는 게 24억 배 결제 뭐 하는 거야? 지금 접시가 없어서 요리가 못 나가잖아 어차피 더러워질 거 좋아, 빨리 닦아버리지 뭐 빨리 한다고 대충만 해봐 뽀득뽀득 뽀드득뽀드득 그래, 넨시 네 이름은 넨시야 어차피 더럽혀질 운명이지만 내가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널 깨끗하게 맞으라니 허유 답답해 여긴 내가 할 테니까 넌 주머니나 받아 매니저가 저렇게 포악하고 교양이 없어서야 뭘 드릴까 손님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? 여기 비싸기만 하고 맛없어요 진짜 맛있는 집은 요 건너편에 편해 어서 오세요 고객님 저희 줄줄 레스토랑에서 제일 맛있는 메뉴는요 야, 여기 물 좀 더 가져와 물은 셀프 야, 야! 너 손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? 나도 전엔 손님이었거든 뭐가 어쩌고 어째? 어휴, 저걸 보자 보자 하니까 지금 손님을 뭐로 보는 거야? 거기 경찰서죠 저리 비켜, 이 바보야! 고객님, 정말 죄송합니다 음식은 전부 새로 해서 뭘 새로 해 와 벌써 기분 확 상했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집에 다시 누워 봐 으유, 진짜 어흑 으으으 음 뭘 꿀무거리고 있어? 얼른 테이블 정리해 일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는 거야 네 실수도 다 내 책임이니까 잘 좀 하라고 머리 말리고 올 동안 싹 정리해놔 이런 일은 진짜 적성에 안 맞는데 괜찮아 처음 오면 누구나 한 번씩 사고치거든 며칠내로 적응될 거야 그럼 내일 보자 바보야 바보 아닌데 바보 아닌데 바보 아닌데 이봐 걱정거리가 생긴 모양인데 내가 들어줄까? 먼지 분사기 발사 바보 아닌데 근데 왜 잠이 안 오는 거지? 바보 아닌데 그럼 다음 시간에 연주 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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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